10대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이걸 촬영해서 SNS에 올린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 보고 가시죠. 소리치는 중년 여성에게 남학생이 거친 욕설로 응수합니다. 학생은 여성의 목을 팔로 휘감아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영상을 찍는 학생은 이 상황이 재미있는지 취득됩니다. 경로석에 앉은 중학생을 앞에 서 있는 승객이 꾸짖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학생의 깃불을 잡아당기자 거세게 뿌리치고 말리는 승객에게는 욕을 퍼붓습니다. 학생을 어르신이 혼내려 하자 거친말을 퍼붓으며 맞섭니다. 어제부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영상들인데 중학생들이 폭력적이고 버릇 없는 모습에 공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14살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법원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범죄소년이나 비행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이런 중법정신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사실은 상당히 과부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이기적인 형태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정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들이 훈육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나 잘하세요. 가던 길이나 가세요 하면서 대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쌍피의 사건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소년범 처벌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고요. 특히 천법소년 부분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사실 소년범, 19세 미만 14세 이상 이 부분은 소년범으로 처벌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대전지법에서 검사가 구형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고생이 같은 동급생이 절연, 절교를 하자고 하니까 쫓아가서 이제 목조를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최고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소년범 15년형밖에 구형을 하지 못해요. 선고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검사가 최고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소년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15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년범은 3년이 지나면 과석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법제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뭐 위탁보호라든가 아니면 교육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형태.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소년범 사건이라든가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다. 지금 저기도 나오지만 5년간 보면 1만 8,084건에 강력범죄가 있습니다. 소년, 살인, 강도, 강제추행, 특수폭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건 567명, 프로테인지를 보면 3.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권이라든가 피해자들의 변제, 어떤 피해 보상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네, 10대 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또 잔혹해지는 성향을 보이는데 실제로 범죄 유행을 따져보면 어떤 게 제일 많나요? 지금 요즘 소년범죄 중에 가장 많은 게 절도이고요. 그다음에 폭행이고 그다음에 사이버상의 범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면 가입자가 5천만 해선 해서 약 8, 9천만 해선이 되거든요, 휴대폰이.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업로드, 다운로드 받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기를 들고 2인 이상이 휴대를 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사실은 절도나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반복되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사실은 소년범의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범죄소년을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소년을 교화를 해서 품행을 교정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목적에 입어야 되는 형태로 보호 처분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이 안 되니까 반복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결국은 반복되는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이걸 이용해서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가요? 실제랬습니다. 여천계에서 이제 13세, 2세들이 만약에 촉법소년으로 들어오잖아요. 설령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아저씨 우리 소년범이잖아요. 우리 촉법소년이잖아요.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변호사나 보호자 없애는 조사 우리 못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득한 어떤 이런 어떤 수박 거닭기식의 상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키득키득 웃고 그다음에 나 엄마는 아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어떤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무조건 엄벌만 하는 게 등산 아닐 텐데 그렇다면 10대 범죄, 일탈을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는데요. 사실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은 한계가 있죠.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중법정신교육인데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협업을 해서 인성교육과 인성교육과 중법정신교육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소년범이나 촉법소년들은 이게 제가 되는지 정말 무서운지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된 이후에 후회될 일인지 이걸 지금 지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법정신교육 그다음에 인성교육 그다음에 애절에 대한 어떤 에티켓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은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프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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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